네, 이번에는 풀어볼 문제는요. 우리 2019학년도 6월 모평 가형 25번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가 지금 주어져 있고요. 지수 함수, 다항 함수, 삼각 함수, 연속 함수, 연속 함수, 연속 함수, 그 다음에 미분 가능한 함수들끼리 다 더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fx도 미분 가능한 함수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근데 그랬을 때 그거의 역함수를 우리가 gx라고 하자. 아, 근데 이 y는 gx는 점 3,0을 지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이 점이 이 gx 위에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g3값이 얼마다? g3값이 0이 되겠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 역함수에 대한 조건이 나면 사실 이제 문제에서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f에 대한 함수값도 읽어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g가 f함수의 역함수이기 때문에 거꾸로 f에다가 뭐를 넣으면? f에다가 0을 넣으면 3이 되겠다라는 힌트도 우리가 자동적으로 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함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어야 돼요. 괜찮죠? 어쨌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x가 3으로 갈 때 gx-g3분의 x-3의 값을 구하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식의 극한값의 의미를 항상 좀 살펴봐야 되는 거에 지금 보니까 굉장히 익숙한 식이 나왔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이게 지금 이제 역수의 형태가 됐으면 좋겠거든. 그렇죠? 즉,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3분의 gx-g3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럼 그거에 뭐라고 두면 돼? 그거에 역수다라고 두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바꿔놓고 보니까 이 식의 의미가 뭐가 되겠구나? 얘가 지금 g'3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줘야 되는 값은 g'3분의 1을 구해주면 되겠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g'3 한번 구해볼까? 자, 역함수를 미분한 다음에 거기다가 3을 넣겠대요. 우리가 사실은 구체적으로 역함수를 구하지 않더라도 f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g'3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때 들어갈 값을 k라고 한다면 이 k는 무슨 k가 돼야 돼? f에다가 k 값을 대입했을 때 3이 되는 그런 k 값을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f에다가 k 한 번 더 못 가. 그러면 3에 2에 5k 플러스 그리고 k 더하기 사인의 k 얘가 3이 되는 k 값을 찾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 배운 적 없는데? 그렇죠? 이런 거 k 어떻게 찾아? 이런 거 할 때는요. 우리가 이제 어려운 k 값이 안 나올 거예요. 뭐 0이라든지 이런 것만 넣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방정식을 우리가 푼 적이 없기 때문에 식을 비교하면서 가진 수밖에 없는데 일단 3이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1이 됐었으면 좋겠는데 그럼 지수 값이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k 값 0 같은 거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치? 그런데 0 실제로 넣어보니까 0 더하기 sin 0은 0인 거니까 아, 식이 만족하는구나 라는 것을 읽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구하는 k 값은 0이 됐던 거고 우리는 f' 0분의 1을 구해주면 되겠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네요. 괜찮죠? 그래서 이제 f'x를 한번 구해봅시다. 그럼 f'x는요. 얘는 3 곱하기 2에 5x 제곱 미분해주면 2에 5x 그대로 오는데 얘가 지금 합성이 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수에 있는 5x를 한 번 더 미분해주면 5가 지금 곱해져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럼 플러스, x 미분해주면은 지금 뭐가 돼요? x 미분해주면은 걔는 그냥 다항함수를 미분하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sin x는 cos x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네, 그래서 f'0 0 갖다 집어넣어주면 얘는 어차피 2에 0 제곱인 거니까 1 15 더하기 1 더하기 cos 0도 1인 거니까 17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프라인 3값은요 얘는 지금 17분의 1이었었어.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줘야 되는 것은 17분의 1을 뭐 해줘야 되는 거니까 17분의 1의 역수를 취해줘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답은 17이 되겠다라고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양성은 annen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